안녕하세요 리본공룡 리리입니다 오늘은 이런 예쁜 변형 39 비즈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오늘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낚시줄이 필요한데요 낚시줄은 3호 자리를 이용할 거구요 길이는 약 120cm에서 130cm 정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자로 이렇게 쭉 재볼게요 이렇게 120cm 정도 여기서 커트를 해주셔도 되구요 여기서 저는 조금 더 여유있게 조금 더 안쪽에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르셔서 시작을 하실 건데요 먼저 이렇게 만들어 본 걸 보시면 요건 캐치아이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시드 비즈 이렇게 5개가 원형을 이루는 걸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요 그래서 낚시줄에 시드 비즈를 제일 먼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이 좀 작죠 이렇게 4개를 시드 비즈 4개를 먼저 연결을 해주세요 자 여기 4개가 들어갔습니다 보이시죠 4개가 이렇게 쭉 들어갔는데요 낚시줄이 좀 길어서 처음에는 조금 연결하기가 불편해요 그래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드 비즈 하나를 연결해서 동그랗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마지막 다섯 번째 시드는 이렇게 낚시줄을 교차해서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쭉 당겨 주시면 시드 비즈 5개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렇게 시드 비즈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연결을 할 건데요 일단 저는 오른쪽 방향에 시드 비즈 옆에 크리스탈 크리스탈을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드 비즈 그 다음에 또 크리스탈 그 다음에 시드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시드 옆에는 크리스탈이 있어야 되고 크리스탈 옆에는 시드가 있어야 돼요 자 연결된 시드 비즈에서 옆에 크리스탈이 왔고요 또 시드 크리스탈 시드 이렇게 진검다리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그리고 마지막에는 크리스탈로 교차를 해주면서 크리스탈이 들어간 원이 생기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교차를 해주세요 오른쪽 낚시줄과 왼쪽 낚시줄을 서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시면 교차가 되면서 원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교차를 해주세요 쭉 당겨 보시면 이렇게 크리스탈에 하나의 원이 생겼어요 자 처음에 다섯 개의 시드 옆에 그 시드 하나를 중심으로 크리스탈 이렇게 원이 하나 생겼고요 자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그 연결된 시드 비즈 최초 다섯 개 중에 바로 옆에 있는 시드를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 방향은 당연히 왼쪽으로 나온 쪽을 낚시줄을 바로 옆에 있는 시드 비즈에 통과를 시켜 주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최초의 다섯 개에 있었던 시드 비즈 중에 자 두 번째 시드 연결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시드와 크리스탈이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른쪽에 자 크리스탈이 있으니까 바로 옆에 시드를 넣어 줘야 되겠죠 시드 비즈와 그 다음에 크리스탈을 넣어 줍니다 그리고 또 시드를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연결된 거 보면 크리스탈 세 개가 들어가서 하나의 원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크리스탈 두 개가 들어갔고 중간중간에 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 와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탈 네 크리스탈을 주판할 크리스탈을 교차로 연결해 주시면 또 크리스탈에 하나의 원이 생기게 되죠 자 왼쪽의 낚시줄도 오른쪽 낚시줄이 통과한 것처럼 서로 마주 보게 이렇게 통과를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쭉 당겨 주세요 이렇게 쭉 당겨 주시면 되십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또 다른 또 하나의 원이 생겼는데요 자 보이시죠? 지금 크리스탈 하나가 통과된 상태고요 자 최초의 그 다섯 개의 크리스탈 그 최초의 시드 비즈 중에 이제 세 번째 시드를 통과를 해 주실 건데요 자 왼쪽 낚시줄을 가지고 그 세 번째 시드를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시드 비즈에 연결을 해서 쭉 당겨 주세요 이렇게 쭉 당겨 주시면 자 이렇게 낚시줄을 당겼을 때 크리스탈과 시드가 이렇게 나란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크리스탈 옆이니까 바로 시드가 들어가야 되겠죠 시드 비즈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 비즈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이렇게 진검다리로 연결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쭉 당겨서 보시면 자 크리스탈 세 개가 또 하나의 원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진검다리로 양쪽에 시드가 있으니까 이제 크리스탈 크리스탈 주판알 크리스탈을 교차로 연결해서 또 이어주십니다 왼쪽 낚시줄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세요 자 이렇게 교차로 잘 이었으면 쭉 당겨 주세요 네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점점 어떤 모양이 갖추어지죠 자 이제 최초의 시드 중에 네 번째 네 번째 시드 여기에다가 왼쪽으로 나와 있는 낚시줄을 또 연결을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살살 밀어 올려서 시드에 이렇게 연결을 해 주세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되셨으면 역시 또 마찬가지로 시드가 크리스탈 옆에 놓여진 거고요 오른쪽 낚시줄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럼 시드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 또 그 다음에 시드를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시드를 연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거 이제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진검다리로 시드 크리스탈 시드 다 연결하면 이렇게 자 양쪽에 시드가 있으니까 이제 크리스탈로 하나의 원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크리스탈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왼쪽 낚시줄도 같이 이렇게 교차로 연결을 해 주시고요 쭉 당겨 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될 거 같아요 자 여기는 아랫부분 자 이제 최초의 시드 중에 네 개를 다 연결했고요 이제 여기 하나 가운데 하나가 남았는데요 지금 이제 거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왼쪽 낚시줄에 여기 아직 연결이 되지 않은 마지막 하나 이 시드에 연결을 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그 옆에 있는 크리스탈까지 같이 연결을 해 주십니다 이제 다 왔기 때문에 시드 교차되는 부분이 그쪽에 크리스탈이 있잖아요 자 시드 마지막 하나 남은 시드에 낚시줄을 연결하시고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다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 크리스탈 보이시죠 크리스탈에 함께 이어서 연결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쭉 당기시면 자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크리스탈과 시드 크리스탈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양쪽에 어떤 게 와야 될까요 자 이렇게 크리스탈, 시드, 크리스탈 맞습니다 양쪽에 시드 비즈를 하나씩 넣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오른쪽에 시드 하나 연결했고요 자 왼쪽에도 크리스탈이 있으니까 바로 옆에 시드가 와야 되겠죠 시드 비즈를 연결을 해 주세요 이렇게 양쪽에 크리스탈 옆에 시드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넣어 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될까요 크리스탈 주판알 크리스탈을 교차로 연결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주판알 크리스탈을 쭉 연결을 해서 당겨보시면 예쁜 별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타원형이 되면서 예쁜 별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너무 예쁘죠 이 상태로 악세사리 이용해도 예뻐요 자 어쨌든 변형 39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어갈게요 자 이렇게 별 모양이 완성되셨으면 어쨌든 지금 크리스탈 하나가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크리스탈 양옆에는 시드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양쪽으로 왼쪽에도 시드 비즈 하나를 넣어주고 오른쪽에도 하나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쭉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드, 크리스탈, 시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십니다 자 왼쪽에는 시드 하나 오른쪽에는 시드, 크리스탈, 시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십니다 자 보시면 크리스탈이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죠 자 교차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크리스탈, 주판알 크리스탈을 이렇게 교차를 해 주십니다 자 크리스탈 세 개가 하나의 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당겨 보시면 자 이렇게 크리스탈 세 개가 또 하나의 원이 되면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보이시죠? 세 개가 모였죠? 자 이렇게 되면 또 크리스탈이 있기 때문에 왼쪽에는 시드 비즈 하나 연결을 해 주세요 왼쪽에는 시드 비즈 하나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에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크리스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드 비즈를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도 연결해 주시고요 한 번 더 시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세요 그러면 역시 크리스탈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렇게 양쪽에 연결을 해 주셨으면 자 이렇게 낚시줄에 지금 크리스탈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면 또 크리스탈 하나의 원이 되기 위해서 크리스탈을 하나 교차해 주시면 되세요 크리스탈을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양쪽 낚시줄을 이렇게 통과를 해 주시면 또 교차가 되시는데요 이렇게 교차해서 쭉 당겨 주세요 자 이렇게 당겼더니 또 세 개의 크리스탈 원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느냐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보셔야 되는데 시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었어요 시드 비즈 다섯 개가 하나의 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네 개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시드 왼쪽에 하나를 넣어서 자 이제 하나의 별 모양이 또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시드를 왼쪽 낚시줄에 연결을 했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 시드 하나를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바로 옆에 제일 위에 있는 크리스탈로 연결을 낚시줄을 이어서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옆에 크리스탈을 이용해서 낚시줄을 통과를 시켜 주세요 자 보시면 시드가 다섯 개가 되었고 양쪽에 크리스탈이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자 보이시죠? 그러면 크리스탈 양쪽 옆에 시드가 하나씩 놓여야 되겠죠 자 시드를 오른쪽 낚시줄에 하나 넣어 주시고요 또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시드 연결을 했고요 왼쪽 낚시줄에도 시드를 하나 연결을 해 주세요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또 크리스탈이 하나의 원이 되기 위해서는 양쪽에 시드가 있으니까 주판할 크리스탈을 교차로 연결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교차를 해 주세요 오른쪽 낚시줄 꼈으면 그 다음에 왼쪽 낚시줄로도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이렇게 또 교차가 되고요 쭉 당겨 보겠습니다 자 쭉 당겨 보니까 짜잔 이런 모양이 되었어요 자 쌍둥이 별 같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모양이 됐어요 자 이제 왼쪽 낚시줄에 이어서 가볼게요 시드를 하나 연결해 주시고요 자 시드가 작아서 낚시줄을 이렇게 헛 끼는 경우가 많아요 집중해서 자 왼쪽에 하나를 껴 주시고요 오른쪽에는 아까 이렇게 연결 계속 했듯이 시드와 크리스탈, 시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세요 자 오른쪽에 시드와 크리스탈, 시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십니다 아까 봤던 모양이죠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 낚시줄 상에 이렇게 시드, 크리스탈, 시드, 크리스탈, 시드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크리스탈의 원이 또 만들어지려면 주판할 크리스탈로 교차를 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낚시줄 양쪽을 크리스탈에 교차해서 쭉 당겨 주세요 자 그렇게 하면 또 크리스탈에 하나의 원이 생겼죠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아시는 분 아시겠죠 옆에 보시면 시드 비즈가 보이시는데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모였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더 있어야지 되겠죠 자 왼쪽으로 시드 비즈를 하나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요 자 시드가 이제 다섯 개가 다 모이게 되는데요 그러려면 그 옆에 제일 위에 있는 크리스탈 주판할 크리스탈로 방금 전에 시드 꼈던 그 왼쪽 낚시줄을 그대로 연결해 주세요 자 이렇게 맨 위에 있는 크리스탈에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십니다 쭉 당겨 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크리스탈, 시드, 크리스탈 그러면 양쪽에 맞아요 네 시드, 시드 비즈가 하나씩 와야 되겠죠 자 오른쪽 낚시줄에 시드 하나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왼쪽 낚시줄에도 시드 비즈를 연결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시면 크리스탈 양쪽으로 시드 비즈가 하나씩 또 놓여지게 되죠 자 이렇게 낚시줄 상에 시드 양쪽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아실 거예요 네 크리스탈 크리스탈로 하나의 원을 만들어야 되죠 자 크리스탈을 연결해서 교차를 해 주십니다 이렇게 교차를 해 주십니다 쭉 당겨 주세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모양이 나왔습니다 점점 타원형이 돼 가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낚시줄을 당기면 동그랗게 되는데 이 모양도 굉장히 예쁘죠 별 세 개가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시드를 하나 또 연결해 주겠습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왼쪽 낚시줄에 시드를 하나 연결했습니다 자 오른쪽 낚시줄에 시드와 크리스탈과 시드 이렇게 연결을 또 해 주세요 시드와 크리스탈과 시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자 계속 모양이 반복되는데요 이렇게 자 크리스탈 양옆으로 시드가 놓였죠 그러면 또 크리스탈의 하나의 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크리스탈을 교차를 해 주십니다 이렇게 교차를 해 주세요 이렇게 교차를 해 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쭉 당겨 주세요 이렇게 쭉 당겨 주시면 또 시드가 그 원 사이에 지금 4개가 모이게 될 거예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시드 비즈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모였어요 또 하나를 연결하면 네 왼쪽으로 시드 비즈 하나를 연결하면 또 다섯 개가 모여서 하나의 원이 되겠죠 자 왼쪽 낚시줄에 시드를 하나 연결해서 다섯 개가 되었기 때문에 네 여기 이렇게 연결해서 그 원의 끝에 있는 크리스탈 네 시드를 넣은 그 낚시줄에 그대로 끝에 있는 크리스탈의 낚시줄을 연결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당겨 보시면 시드 비즈가 여기 원 안에 다섯 개가 놓여지게 되죠 이렇게 놓았으면 크리스탈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시드 비즈 하나씩 연결해 주시게 되십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에 시드 하나 그리고 왼쪽 낚시줄에도 시드 하나를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연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양쪽에 크리스탈이 있고 그 옆에 시드를 이렇게 하나씩 연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크리스탈로 교차를 해 주십니다 교차를 해 주시면 또 하나의 크리스탈 원이 생기는 거죠 자 크리스탈을 오른쪽 낚시줄과 왼쪽 낚시줄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교차를 해 주십니다 쭉 당겨 보시면 자 이런 모양이 나오죠 점점 이렇게 원의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네요 예쁘네요 자 그리고 왼쪽에 시드 하나를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왼쪽에 시드 하나를 연결하고 오른쪽에 무엇을 연결할까요 맞습니다 시드와 크리스탈과 시드를 연결해 주시면 되십니다 시드, 크리스탈, 그 다음에 시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또다시 크리스탈이 두 개가 있는 하나의 원을 또 만들기 위한 준비가 되죠 자 이렇게 교차로 증검다리 식으로 연결을 하셨으면 크리스탈로 교차를 해서 크리스탈의 원을 또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크리스탈을 교차해서 쭉 당길게요 점점 모양이 갖춰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도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하니까 보이시죠 여기 옆에 시드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모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왼쪽 방향의 낚시줄에 시드를 하나 연결하시구요 자 시드를 하나 연결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시드가 다섯 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줄 맨 끝에 있는 크리스탈에 이어서 낚시줄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통과를 해서 당겨 주시면 크리스탈, 시드, 크리스탈 이렇게 낚시줄에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크리스탈 양옆으로 크리스탈 양옆으로 시드를 하나씩 넣어 줘야 되겠죠 자 오른쪽에 오른쪽에 시드 하나 연결해 주시구요 그리고 왼쪽에도 시드 하나를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시드 하나씩 양쪽에 양쪽에 네 크리스탈이 두 개가 있으니까 지금 하나 더 해서 크리스탈 원을 만들어 주시는데 크리스탈을 교차로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짠 이렇게 연결을 했더니 옆을 봤더니 또 모양이 갖춰지고 있어요 자 옆에 봤더니 시드가 네 개가 모여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왼쪽 방향 낚시줄에 시드 하나를 연결해 주십니다 그 다음은 아시겠죠 시드를 연결한 그 낚시줄을 시드 비즈 맨 끝에 있는 동그랗게 올라와 맨 위에 있는 이 크리스탈에 그대로 연결을 해 주십니다 자 시드를 넣었던 낚시줄에 바로 크리스탈 꼭대기에 있는 크리스탈로 이렇게 통과를 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크리스탈만 이렇게 쭉 당겨 주시면 크리스탈 시드 크리스탈 이렇게 남게 되죠 낚시줄에 크리스탈 시드 크리스탈 그러면 또 양옆으로 맞습니다 시드 하나씩 넣어 주셔야 되겠죠 자 오른쪽에 시드 하나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왼쪽에도 시드 하나 연결을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시드 크리스탈 시드 크리스탈 시드 자 이제 하나 더 크리스탈이 지금 두개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크리스탈 원을 만들기 위해 크리스탈 하나를 더 해서 원을 하나 또 만들게 되죠 크리스탈을 교차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 꼈으면 왼쪽 낚시줄도 이렇게 교차를 또 해 주세요 자 이렇게 교차를 해서 쭉 당겨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이 점점 갖춰지고 있는데요 자 당겨 볼게요 짠 이렇게 자 점점 동글동글해지죠 모자처럼 됐어요 아직 시드가 3개죠 한번 더 연결을 해야 하는데요 왼쪽 낚시줄에 시드를 한번 연결을 해 주세요 하나 이렇게 왼쪽으로 연결해 주시고 오른쪽으로 시드와 크리스탈 그리고 시드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또 역시 반복이 되는 건데요 시드 크리스탈 시드 크리스탈 시드 시드 크리스탈 이렇게 양쪽으로 넣어 주셨으면 크리스탈 두 개에 들어가 있죠 크리스탈 하나 더 연결해서 크리스탈 원을 만들어 주면 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크리스탈로 교차를 해 주세요 자 크리스탈 두 판을 크리스탈을 양쪽 낚시줄을 잡고 이렇게 오른쪽에 끼고 왼쪽 낚시줄에도 이렇게 해서 교차 쭉 당겨 주세요 이렇게 당겼더니 네 보셨죠 옆에 이렇게 보면 또 시드가 네 개가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넷 자 이렇게 시드가 네 개가 모여 있으면 한 개 더 넣어 주셔야 되겠죠 왼쪽 방향 낚시줄에 같은 방향 낚시줄에 시드를 하나 넣어 주시구요 그러면 시드 이렇게 넣어 주세요 시드가 다섯 개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의 시드의 원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 원 끝에 제일 높은 곳에 크리스탈로 역시 그 낚시줄을 이어서 통과를 시켜 주십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크리스탈로 쭉 연결을 해 주십니다 자 크리스탈과 시드 크리스탈 이렇게 낚시줄에 남게 되죠 그러면 양쪽에 또 시드를 하나씩 네 이렇게 오른쪽에 시드 하나 왼쪽에 시드 하나 자 이렇게 오른쪽에 연결 했구요 왼쪽에도 시드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또 진검다리로 시드 크리스탈 시드 크리스탈 시드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자 크리스탈로 교차를 해 주시면 또 크리스탈의 원이 만들어지겠죠 자 오른쪽 왼쪽 낚시줄에 이렇게 크리스탈을 쭉 교차해서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당겼더니 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자 보면 또 모여 있죠 시드가 네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왼쪽 왼쪽 같은 방향 왼쪽 낚시줄에 시드 연결해 주시구요 그 시드들 이렇게 모여있는 그 꼭대기에 보면 또 크리스탈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요 크리스탈에 이어서 낚시줄을 연결해 주세요 자 이렇게요 이렇게요 여기 크리스탈에 쭉 당겨주시면 역시 크리스탈 시드 크리스탈 이렇게 모여있죠 그러면 양쪽에 시드를 하나씩 넣어 주세요 자 오른쪽에 하나 그렇죠 또 왼쪽에도 하나 이렇게 왼쪽에도 하나 시드를 넣어 주세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크리스탈을 교차해야 되겠죠 크리스탈을 교차해 주세요 오른쪽 낚시줄 왼쪽 낚시줄 이렇게 서로 교차로 통과시켜서 당겨 봅니다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짠 또 시드가 또 시드가 이렇게 모여 있죠 4개가 왼쪽 방향 시드 하나 넣어 주시고요 그러면 시드가 또 5개가 모이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나온 낚시줄을 시드 둥그렇게 올라오면 그 끝에 있는 크리스탈을 이어서 통과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쭉 당겨 보시면 이렇게 크리스탈 시드 크리스탈 이렇게 남게 되죠 양쪽에 시드 하나씩 또 반복입니다 또 반복 되네요 네 시드를 이렇게 오른쪽에 하나 또 왼쪽에도 시드를 하나 넣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왼쪽 시드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 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낚시줄상에 시드 크리스탈 크리스탈 시드 그 다음에 무엇이 와야 될까요 자 요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네 크리스탈로 교차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하나네요 마지막 크리스탈 하나를 교차를 해 주세요 자 이렇게 교차를 해 주시면 크리스탈 크리스탈 다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짠 얼추 모양이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 크리스탈은 다 사용했고요 이제 시드만 하나씩 연결을 해 주시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드가 네 개씩 자 보시면 다 이렇게 네 개씩 모여 있어요 그러면 시드가 딱 세 개가 필요하겠네요 하나 둘 셋 자 크리스탈에서 나온 낚시줄 양쪽으로 시드 하나씩 넣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 왼쪽 하나씩 넣고 크리스탈 통과하고 또 시드 넣고 이런 식으로 자 먼저 오른쪽에 시드를 하나 연결했구요 그리고 왼쪽에도 시드를 하나 연결해 줄게요 자 이렇게 왼쪽에도 시드를 하나 연결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양쪽으로는 시드가 다섯 개씩 모이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왼쪽 먼저 해보면 시드가 모두 다섯 개가 모였으니까 그 줄 맨 꼭대기에 있는 크리스탈 네 요거 요 크리스탈로 낚시줄을 이어서 통과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낚시줄을 크리스탈로 연결해서 통과를 해 주세요 자 이렇게 쭉 당겨 보면 이렇게 이렇게 시드가 다섯 개가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시드를 하나 넣어 줬는데요 자 시드를 따라 쭉 올라가면 그 끝에 있는 크리스탈 오른쪽에 그리스탈로 양쪽 Rudolph 자, 오른쪽 낚시줄을 쭉 당겨서 씨드 다음 크리스탈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쭉 크리스탈에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통과해서 쭉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제 여기 하나가 남았죠. 하나, 둘, 셋, 넷. 자, 씨드 빗이 하나. 낚시줄 아무 쪽이나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상관없는데 어쨌든 왼쪽 낚시줄에 씨드를 연결해서 쭉 당겨보면 이렇게 씨드가 연결이 됐고요. 자, 여기 지금 방금 연결한 씨드고요. 쭉 올라와서 그 끝에 있는 크리스탈 여기 쭉 올라와 있는 그 크리스탈 이어서 통과를 해주세요. 낚시줄을 그대로 이렇게 통과를 해주시면 자, 씨드와 크리스탈을 모두 연결하게 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이렇게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되었는데요. 이게 변형 39입니다. 지금은 통과를 지금 다 안 시켜서 이렇게 모양이 찌그러지는데요. 완제품을 보시면 자, 눌러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죠. 지금 낚시줄을 길게 한 이유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셨으면 낚시줄을 계속 통과를 해주실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 영상을 좀 빨리 돌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씨드 비지 5개 위주로 낚시줄을 통과해 주실 건데요. 그래서 씨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낚시줄을 한 번씩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면 씨드가 이렇게 동그랗게 벌어지지 않고 잘 모여 있거든요. 이렇게 씨드를 5개니까 5번 통과를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6번째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씨드 비지가 동그랗게 잘 모여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6개쯤 통과를 하면 그 다음에 크리스탈을 통과해서 그 다음 옆에 있는 씨드 5개가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도 동그랗게 모일 수 있도록 6번 통과를 해주세요. 동그랗게 씨드를 중심으로 자, 이렇게 계속 씨드가 벌어지지 않도록 씨드 비지 5개를 중심으로 5번 통과를 하고 한 번 더 해서 6번을 통과해주세요. 그래야지 씨드가 벌어지지 않고 5개가 잘 모여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6번 씨드를 통과를 해주면 크리스탈을 타고 또 옆 동네에 있는 씨드 5개를 모아줍니다. 동그랗게 모여 있는 5개의 씨드를 한 번씩 통과하고 6번째 한 번 더 통과를 해서 씨드를 동그랗게 모여 있을 수 있도록 계속 통과를 해주세요. 씨드 하나, 씨드 둘, 셋, 넷, 다섯 개를 통과했으면 한 번 더 6번 이렇게 처음에 통과했던 그 씨드를 한 번 더 통과해 주어야 5개의 씨드가 동그랗게 잘 모여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5개를 다 모이게 해주시면 또 크리스탈을 타고 옆에 있는 씨드로 이동을 해줍니다. 영상 보시면서 같이 따라해주세요. 영상을 좀 빨리 돌릴게요. 자, 이렇게 계속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하면서 씨드를 중심으로 낚싯줄을 계속 통과를 해주세요. 계속 단단하게 모여 있을 수 있도록 씨드가 작아서 통과시키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씨빈을 이용해서 들어 올려서 공간 확보를 하신 후에 다시 또 통과를 시키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씨드를 중심으로 지그재그 왔다갔다 낚싯줄이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한쪽만 하지 마시고 반대쪽에 있는 낚싯줄도 또 반대쪽으로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자, 이쪽으로 넣어보다가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시면 씨드가 모여있지 않은 곳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그러면 그쪽으로 낚싯줄을 이동해서 통과, 통과, 통과해서 그쪽으로 가서 또 고기, 씨드를 동그랗게 모일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면서 계속 통과를 해주시는 거예요. 좀 정성이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씨빈을 이용해서 공간 확보를 하고 낚싯줄을 통과하시면 또 옆에, 또 옆에 최대한 통과할 수 있는 만큼 계속 통과를 해주세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안된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낚싯줄을 통과해서 그쪽 방향으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쭉 낚싯줄을 연결, 연결해서 통과해서 벌어지는 그 씨드 빛이 있는 곳으로 가서 고기를 동그랗게 또 말아줍니다.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 때는 실빈이나 얇은 도구를 이용해서 들어 올려주시면 공간 확보가 되기 때문에 통과할 수가 있어요. 저는 실빈으로 이렇게 이용해서 하는데요. 자, 끝이 이렇게 낚싯줄이 구부러지시면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통과를 해주세요. 실빈으로 실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이렇게 계속 또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통과하면 할수록 볼이 단단해지면서 잘 흐트러지지 않거든요. 눌러도 찌그러지지 않고 모양이 살아있어요. 동그랗게 자, 이렇게 계속 통과를 해주세요. 이제 씨드하고 크리스탈을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을 딱 마지막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 개를 만드시려면 그렇게 씨드하고 크리스탈 모양을 이렇게 다 사용해서 만들어 놓은 그 모양대로 쭉 모아 놓으셨다가 시간 있으실 때 뭐 TV 보실 때나 뭐 쉬실 때 그럴 때 이렇게 들고 뭐 재미삼아 시간 죽일 겸 이렇게 통과하시면 재밌어요. 시간도 잘 가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통과를 해주시면 본드나 뭐 글루를 이용해서 붙이지 않아도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이렇게 더 이상 낚시줄이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계속 계속 이렇게 연결을 해주십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낚시줄을 가까이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그리고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 자, 이제 눌러도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죠? 이렇게 완성을 하였습니다. 자, 휴대폰 고리로 사용하셔도 예쁘고요. 자, 보시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 여러분께서도 색상 예쁘게 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쁜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영상 보시면서 만들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